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누구라도 아유 동안이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관리를 잘하셨네요 라는 말로 들려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노화의 진행이 눈으로 확연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체형이나 피부에서 많이 달라지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병은 물론이고 잔병 치료 없이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점점 간절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화와 유전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하버드 의대 교수가 25년 동안 건강장수를 연구한 성과를 담아 만든 책 노화의 종말을 기초로 해서 노화를 되돌리고 동안 인생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건 꼭 여러분들과 공유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버드 의대 교수가 25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그냥 한 번에 싹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 노화의 종말의 저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아 하버드 의대 교수에 따르면 노화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화라는 질병에 걸리면 이것이 원인이 돼서 암, 당뇨병, 심장병, 뇌졸진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질병들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만병의 근원인 노화라는 질병을 잘 다스리면 다른 질병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에 찬 그 고급 수명을 지금보다 훨씬 길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이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5년간 노화와 유전을 연구한 저자의 이론을 간단간단하고도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노화를 되돌리고 젊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대해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은 세포 탄생으로부터 시작됐고 우리 몸엔 약 37조개에 이르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세포는 조직을 이루어 개통을 만들고 우리 몸을 이룹니다. 결국 우리 몸이라는 것은 세포의 집합체인 거죠. 우리는 뇌와 신경계에 의해 조절되지만 제 아무리 중추신경계가 몸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세포가 없다면 몸의 모든 기능은 상실되고 말 것이며 생명은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과학자는 세포를 세상의 숨은 지배자 또는 진화의 숨은 지배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쇠퇴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죠. 수십조에 달하는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이 활동을 반복합니다. 이 활동이 멈춘다는 것은 생명체가 사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손에 상처가 생겼을 때 어린아이들의 경우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경우 회복 속도가 더디고 흉터도 많이 남게 되죠.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의 활동이 활발하면 우리 몸의 나쁜 인자들인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나쁜 균들을 죽이는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당연히 노화도 천천히 진행되죠. 뇌, 심장, 폐, 위, 간을 비롯한 장기들, 피, 그리고 피부, 근육 등 우리 몸 모든 부분에서 세포의 활동이 어린아이들의 세포처럼 활발하게 작동한다면 얼굴도 젊어 보이고 피부도 탄력이 있을 것이며 암세포 같은 나쁜 균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를 되돌리기 위한 아주 핵심은 바로 세포의 활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폐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포들이 활발하게 일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걸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화를 되돌리고 동안 인생으로 살기 첫 번째 노하우 적게 먹는다. 장수의 비결은 적게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음식이라는 에너지로 세포 분열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일정량 이상 많이 먹으면 에너지기 과잉 상태가 되고 세포는 본연의 업무인 나쁜 세포를 죽이는 작업과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업을 소홀하게 되고 대신 에너지를 축적하는 작업에 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과 소식으로 우리 몸이 배고픈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작업을 멈추고 생전 모드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죠. 에너지가 적게 공급되니까 적은 에너지로 생존하기 위해 세포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포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세포들과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월한 세포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살이 빠지고 지방간이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의 일부인 거예요. 세포의 생존을 위해서 노화를 일으키는 이자들인 나쁜 세균을 죽이는 작업과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노화를 되돌리고 동안 인생 살기 두 번째 노하우 육식을 줄여라 고기를 좋아하는 저에게 아주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류에는 세포 성장에 필요한 원소인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육식을 즐기는 것이 세포 성장에 이롭다는 뜻이죠. 하지만 세포에 유익한 육식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고기를 먹으면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이는 쉽게 에너지 과잉 상태로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 과잉 상태로 빠져들면 세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첫 번째 노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부는 과잉이 되면 쉽게 치명적으로 나쁜 세포로 변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고기를 많이 먹어서 단백질을 섭취하지 말고 식물성 단백질로 에너지 공급을 하라고 일러줍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채소를 먹어도 열량이 높지 않으니 괜찮고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니 세포 성장에도 문제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피가 순환계를 더 빨리 돌면서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게 됩니다. 폐와 심장이 더 건강해지고 근육이 더 굵어지고 힘세지죠.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식을 하고 아미노산의 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입니다. 운동은 노화를 억제하는 물질로 알려진 NAD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는 생존 회로를 활성화시켜 에너지 생산량과 근력이 늘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모세혈관이 성장하게 됩니다. 노화를 억제하는 대사물질인 NAD는 이름이 원래 깁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니코틴 아마이드, 아네딘,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이걸 줄여서 쓴 약자가 NAD입니다. NAD라고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수 유전자를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설렁설렁 걷는 운동이 아닌 목에 숨이 차오르고 땀이 촉촉히 배어날 정도로 강도 있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이제부터 운동을 하라는 얘기는 설렁설렁 삼뽀하듯 걷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느껴질 때까지 움직이고 근육에 저항을 줄 수 있을 강도로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용어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텔로미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몸에 있는 염색제 끝에 달려서 염색제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염색제 끝에 뚜껑을 딱 덮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덮이는 거예요. 텔로미어가 길면 길수록 노화라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바로 운동이 텔로미어를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젊어진다고 하고 회춘한다는 말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옆에 그림 보시면 일본 염색체에는 노란색의 텔로미어가 끝에 달려있죠? 길쭉한 힘.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란색의 텔로미어가 달아 없어집니다.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운동을 다시 해서 1번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젊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소식과 함께 운동을 하게 되면 노화 예방을 위한 최고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노화를 되돌리고 동안 인생 살기. 네 번째 노하우. 몸을 차갑게 하라. 몸이 차가워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 패턴이 바뀌고 피부로 향하고 통하는 혈액의 흐름이 달라지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우리 몸이 안정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들의 활동력을 끊임없이 증가시켜야 합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우리 대표 선수들의 체력을 끌어올려서 전후반을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강팀으로 만든 것처럼 말이죠. 활력체 미토콘드리아는 생명발전소 또는 세포발전소라고 불리는데 나이가 들수록 양이 줄어들지만 추운 환경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동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몸을 차갑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생명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크기와 수를 늘리는데 좋은 방법은 몸을 차갑게 하는 것과 별도로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노화를 되돌리고 동안 인생 살기 다섯번째 노하우 스트레스와 술담배를 멀리하라 적당한 스트레스, 건강한 스트레스는 장수 유전자를 자극해서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세포를 파괴해서 우리 몸을 늦게 만들고 면역체계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언제나 그렇듯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술과 담배를 하면서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술은 건강에 좋다는 식의 말로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나쁜 습관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 적당한 술의 양은 소주 한 잔이고 적당한 것이 몸에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보다 많이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과 크게 다른 게 없다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 소식하고 운동하고 야채 많이 먹고 몸을 차갑게 하고 스트레스와 술, 담배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지배하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관지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지배하는 세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활용해서 노화를 되돌리고 동안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